56년생 2020년 경자년 운세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역으로 56년생 원숭이띠 입니다 병신 년생 분들은 요 우선 지금 현재 나타난 게 가 예 수택절 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네 수택절은 어 본인이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 괴가 아니구요 가만히 멈춰야 되요 멈추셔야 되고 활발하게 뭔가 사업을 벌린다거나 확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 본인이 좀 아껴야 되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호를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어떤 출발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어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던질 거에요 우선은 수택절이 나왔다는 것은 뭐 이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다거나 요런 부분은 좀 보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선은 수택절이 먼저 나왔구요 자 두번째 괴는 네 지천태가 나왔구요 음 네 역시 두가지 괴 중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천태보다는 수택절에 가까운데 이 수택절은 다시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이동 하신다거나 큰 변화를 주시기에는 적합한 운은 아닙니다 그 운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뭔가를 이미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뭔가 이미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음 그 부분은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죠 아껴야 하시구요 금전적으로는 그리고 음 본인이 움직이시기에는 좀 뭔가 많이 무거운 상태일 수 있어요 식구들이 많다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거나 그래서 내가 가진 그릇보다 무리하게 뭔가 일을 벌리시면은 좀 좋지 않은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금은 이미 너무 많이 쓴 상태라서 대출을 좀 어디선가 받으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어디선가 자금을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또 주역 타로의 도움을 한번 받아 볼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한 해의 흐름이 수택절이라는 거지 1년 내내 12달 똑같은 강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1년 12달은 굉장히 기니까요 일반 타로와는 틀립니다 타로에 무늬만 입혔을 뿐 저는 주역을 괴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장수도 어떤 제약을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봐 주시구요 예 운세는 언제나 그렇듯이 재미로 봐 주십시오 네 1년의 흐름을 지금 뽑아 봤습니다 1년의 흐름을 지금 뽑아 봤구요 네 우선 2020년 경자년 초반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포용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를 해야 될 어떤 물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긴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내려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음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또 괴가 이제 봄쯤에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요괴는 음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라는 게 아무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분들의 의미를 하고요 사업가 분이 만약에 50년생 방식년생이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올해 채용을 해야 할 인연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너무 내다보지 마시구요 뇌산소과라고 하는 괴에 나온 것처럼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눈앞에 닥친 일에 근거리에 있는 시한적인 일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는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천태라고 하는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 직전까지는 굉장히 좋네요 큰 이동까지는 힘들겠지만 본인이 소소하게 욕심을 내지 않은 어떤 이직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전환이라던가 이런 것은 가능하실 것 같구요 작은 범위 안에서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한 추진력도 좋아요 중건천, 건이천이라고 하는 하늘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시면 되거든요 명분이 괜찮고 명분이 확실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름에 추진하시기엔 나쁘지가 않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리위화라고 하는 괴인데요 위 아래가 모두 불입니다 불은 추진력으로 의미를 하고 그리고 밝습니다 가을에도 굉장히 운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신현생 분들은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봄에는 내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혼자 계시면 안 되시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일들을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여름과 가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좋으시고 뭔가 추진하시기에도 좋으세요 한해 전반적으로 아껴서 쓰셔야 되지만 여름과 가을이 좋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일에 막힘이 보입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지 않고 겨울에는 본인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를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 결과를 무시하고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손해나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까지 생긴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내가 다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본인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악선안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중에서 활동하라고 하는 수택절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56년생, 병신년생 분들께서는 여름과 가을이 가장 활발하고 아무래도 봄과 겨울에는 좀 주침하지 않나 그런 결론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조언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좀 더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지 본인의 고집이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습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화내는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는 것 본인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더 많고 습관을 고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화례섭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쥐고 있는 괴처럼 입으로 씹어서 본인의 습관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급박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아주 부드러운 업그레이드 속에 계실 겁니다 점점 점점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진하시는 일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괴처보는 것처럼 큰 뜻이 있어요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온 가족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집만 조금 누르시면 올 한해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병신년생 56년생 2020년 운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연도띠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원숭이띠 운세만 계속 올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연ide 신경쓰기 연진 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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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